이제 어머님 봐도 어머니 완전 대신 할머니 앉아있어 엄마 꿈 되게 잘 맞아야 돼요 꿈 잘 꿔야 되고 웬만한 무당 어설프게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쥐어박아 우리 엄마가 어설픈 무당보다는 100번씩 봐도 더 잘 봐 웬만한 비방 방술 이런 것도 자연히 더 잘 알아 웬만한 어디 풀어내고 이러는 거 우리 엄마가 다 알아 근데 너는 우리 기준님은 장사를 하면 뭐 할 거니? 지금 뷰티샵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옮기고 지금 장사가 안 돼요 가정은 멀쩡하니? 꾸여 꾸여 가고 있어요 서방은 니서방이라고 한 집에 사니? 사는데 남남처럼 친구처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가 우리 따님을 기준해서 보면 너희가 이혼을 못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걸리는 게 많아서 이혼을 단지 못할 뿐이야 이미 남이 된 지는 오래됐어요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가 바람을 피우던 상대가 바람을 피우면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 없어요 그 정도야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줘 근데 첫 번째 가정을 똑바로 읽으기 어렵겠구나 앞에 계신 분은 4주 받기 전이지만 가정을 똑바로 읽으기는 어렵겠어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있어도 품 안에 두기에는 참 어려운 게 이 자식이 환란이 생겨요 그게 정신적이든 아니면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든 어쨌든 올곧게 바르게 무리없이 크기에는 니 자식이 그렇기 쉽지 않다는 얘기야 니가 열을 낳아도 네 조금 힘들어요 특히나 그게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딸을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인 환란이 많을 것이요 니가 아들을 낳게 되면 바깥에 문제를 일으키는 환란이 많을 것이고 둘 다 둘 다야 네 아들 딸이어가지고 아들은 그렇고 딸은 또 그렇고 아들은 그래도 착한데 착해요 착한데 밖에 문제는 소소하게 일으켜야 돼요 아 그래요 그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이렇지 저렇지라고 얘기하는 그 근간이 첫 번째 이 집은 대물림되는 세순무의 정통을 안고 있어요 세순무 집안 내력이란 얘기에요 집안에 무당이 있다는 얘기에요 네 맞아요 대대로 그게 세순무여요 지금 현재도 당신을 봐도 신이 우리 호키를 봐도 완전 대무당에 앉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봐도 대무당이고 따님을 봐도 무당이야 우리 어머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도 잘 맞으실 거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툭툭툭툭 보이고 느끼는 것들이 한평생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내가 웬만한 방술 비방 이렇게 해서 풀어내고 저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 우리 어머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제자 있잖아 집에 제자 제자 무당 무당 딸? 딸? 딸이 하나 무당이고 또 그 윗대에도 무당이 있어야 되는데 한 대를 걸러든 대대로 나오든 이 집안엔 무당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할머니? 어 근데 왜할머니만 무당이세요? 그건 너희가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친가 일척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실은 외할머니가 무당인데 그 외할머니가 그래도 길게 가시면서 길게 단명을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한평생을 길게 내가 움켜졌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무당을 고비를 넘겨서 안 됐던 것뿐이 그 양반이 만약에 명이 짧아서 일찍 가셨으면 그 다음 바로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 할머니가 그래도 오래 사셨단 말이야 신당을 움켜잡고 오래 자랐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 수라에서 그나마 무당을 넘고 갔지만 내가 무당이라는 이 타이틀만 없었지 내용은 꿈을 꾸고 느끼는 것은 무당 못지않게 업을 안 했을 뿐이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때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자네 자손 때에는 또 한 번 무당이 나오라고 하는데 현재 현존하는 누군가 자식 중에 하나가 무당이라고 할지언정 걔는 구슬 수백 번도 하게 생겼어 왜냐면 번지수가 잘못 갔다는 얘기야 이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세습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간에 자손은 대대로 신의 가물을 끼고 사주팔자를 낳게 되어 있는데 이 가물의 환란이었을 것을 그거를 신을 받아 놓은 아이가 바로 지금 당신 법당을 모신 자식이니 무당 깜이 아니라 그저 가물의 환란이었던 아이가 신을 받고 있으니까 걔는 불려먹기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게 그 신의 가물 대대로 세습무의 집안이다 보니까 지금 원래 대대로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원체 긴 세월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이제 세월을 많이 넘어가시는 바람에 어머니 한 대를 걸른 게 아니라 어머니 때까지도 이 할머니가 안고 가신 거야 오래 사시면서 가셨으니까 다음에는 당신 자식들한테서 무당이 나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무당하고 있는 애는 번지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걔는 가리꽃을 열 번을 하는데 소용이 없다 못 불린다 지가 미친 짓만 안 하면 다행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그 번지수는 내가 보기에 너야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 저는요 미친 짓 안 해요 저는요 몸이 아프지 않아요 저는요 꿈이 막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요 네 주변은 다 난리가 났어 그래요 신의 가물의 풍파가 내 몸으로만 치고 내 정신으로만 치면 너무나도 뚜렷해서 내가 꺾이기도 분명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업이 많아 버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상황을 건드리지 마 특히나 네가 꺾이지 않으면 네 자식이 더더욱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받아서 너의 형제도 변환해야 할 것이고 그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오랫동안 네가 머물면 네 자식이 어머니가 걸렀던 것처럼 네 자식이 걸를 수 있겠지만 너가 모시지 않거나 아니면 그 모신 세월이 짧거나 짧아서 네가 단명을 하고 죽는다거나 짧거나 아니면은 뭐 모셔도 똑바르게 안 가고 엎었다 뒤집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네 언니가 그럴 거야 아마 그딴 식으로 해버리면 네 자식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사실은 너도 돼야 되고 이게 먼저 간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가 원체 곳곳하게 오래 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그 틈에서 비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자네 자식은 환란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특히나 딸이라면 대대로 여우 세순무기 때문에 이 집안의 전통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집안 매력이에요 사업이 잘 될 우리가 흔히 있잖아 목무로 치고 오시는 분이 있고 인간의 풍파로 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또 금전의 풍파로 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자네 나이는 4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분명히 풍파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 현재 나이 얼마나 돼요? 46 그래 3년 전을 생각해봐 4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드디어 이게 신이라는 게 때가 있거든요 아직 이게 신병이 1, 2, 3, 4, 5단계가 있어요 굳이 내가 인간이 이렇게 나누자면 지금 1, 2단계밖에 안 돼요 아직은 내가 고집을 덜 꺾이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네가 네 새끼 살리고자 꺾겠구나 끝까지 가지 마라 빨리 꺾이는 게 너도 살고 네 새끼도 살리는 길일 거다 너가 아이가 걱정이 되고 부모 마음에서 나를 찾아온 게 맞아요? 네 아이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이 있잖아 참 신도 야속하신 게 나를 건드려서 나를 꺾어놓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이 강신무들은 그 제자 하나가 뚝 그렇게 돼요 저처럼 근데 새스무들은 이렇게 자식을 건드린다거나 남편을 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금전이 대부분 보면 장사가 처음엔 잘 되다가 이제 이유 없이 계속 내리막을 타야 돼요 그럼 처음에 왜 잘 됐을까요? 내리막에 이게 안 잘 되다가 안 되는 거하고 잘 되다가 안 되는 거는 벌써 기복이 틀려요 절망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가 예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을 타기 위해 잠깐 올려놓습니다 참 신이 야속합니다 분명 내리막 타고 있을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깨우치지 못하고 고집을 쓰고 용을 쓰고 굴복을 안 해 차차차차 자식을 건드리든 남편을 건드리든 사람으로 인해서 네 가슴이 무너지고 메어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을 보셨어요 신가물의 신가물은 하나예요 신가물은 하나예요 근데 보여지는 현상은요 조상가물이 더 난리를 쳐 왜? 조상가물이라는 자체가 신이 접신이 돼서 중심 잡기가 어렵고 신가물의 이 가물의 원, 주력은 신이거든요 최고 나중에 움직여요 독한 연일수록 몸을 치기보다 억짱을 무너지고 주변 환경을 칩니다 네가 네 언니보다는 그래도 중심 있는 연인가 보네 고집 있고 중심 있는 연인가 보지 조상가물은 쉽게 표시가 나요 왜? 귀신이 실리거든 내 조상이 실려서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이상하니까 빨리 꺾이는 거야 신의 가물은 진짜 신의 가물은요 환란으로 와요 환란으로 죽을 고비나 내가 무당 32년, 33년이 돼가는데 많은 신병을 받지만 최고 감사한 게 몸으로 치는 거야 사실은 단순해 왜? 죽을래 살래 답 딱 나오잖아 네 맞아요 근데 정말 환경적으로 쳐버리면 사람이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나약한 건가 자꾸 이기려고 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세월이 갈 것도 더 가버리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은 제자님들을 봐서 그래 결과적으로 그 제자님들이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 길 들어오시면서 일찍 갈걸 에휴 내가 그때 깨우쳐서 갈걸 네가 받아서 네가 재우고 네가 중심 잡으면 애들은 안 건드릴 거예요 자 사실상 이 집은 대대로 누가 가도 가야 됩니다 누가 가도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한 템포 걸렸던 건 당신 어머님이 장수하셨기 때문에 길게 갔기 때문이야 그래도 신당을 모시고 반듯하게 길게 끝까지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리 엄마가 나이가 먹고 자식을 두고 살면서 그걸 피해갔다는 그 시기를 피해갔다는 거야 그러니 이미 이제 엄마 하나 걸렀으니까 이 다음 손주 때에 나와야 되는데 아 딸은 그 딸은 아니라는 거야 걔 몇 번 했어요 걔는 열 번 더 하게 생겼어요 왜 아닌 애가 가니까 현재까지 몇 번 했니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앞으로 더 수없이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안 해줘요 자기도 못 살고 그 사람도 또 네 딸도 또 우리 어머니도 또 네 오빠도 있을 거예요 오빠는 없어요 이상하다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남자 형제가 있거든 이 사람들의 다 환란을 거둘 수 있는 건 너예요 너 스님하고 계신 스님 스님이 신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가 삐가 없으면 멀쩡한 애들이 스님 뭐 재밌다고 하겠어요 무당집에서 무당이 나와야지 무당집에서 머리 깎고 땡중 하나 나왔다고 그 신발은 못 눌러요 아들은 스님하고 있고 딸은 무당하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번지수가 다 잘못됐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식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너한테 달렸어 그러고 돈 나와야 뭘 나도 한다고 지금 시댁에서 시댁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계속 연기가 연기가 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올해 46이라고 그랬어요? 네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그때 그걸로 정리를 할까 했는데 몇 개월 안에 나와요 금방 안 나와요 선생님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몇 개월 걸려요 기다리고 몇 개월 걸려요 그거라도 받아야 정리를 하든 결정을 하든 할 것 같아서 몇 개월 걸리고 니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 허구적이야 다 허구적 점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게 본래 난장이라네 그때는 아무것도 된지도 그런 말이 없는데 때가 있어요 신이 아직은 무르익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니가 마음을 갈팡을 못 질리는 자체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금 신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너가 불린다 소리 못해요 점 잘 본다 소리 못해요 하지만 그동안은 뭘 하냐면 나머지 식구들을 재워줄 거예요 니가 불리고 잘 불리려 하면 51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닦아가면서 우선 집안부터 재워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환란이 많기 때문에 넌의 집안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4, 5년간은 니가 부모 형제 자식 재우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51가 돼서는 그들서야 니가 바깥으로 이름 석자가 무당 누구누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니가 선택을 안 했을 땐 49을 너는 크게 잃을 것이다 49이 재가 돼요 재 재 응 그러면 그때서 50 49의 재가 되고 겨우 51에 내가 지금 받으면 51에 불리겠지만 51에 그 운기가 신혼으로 그냥 신의 제자가 돼서 목숨자 하나 구할 거예요 당신이 원래 때는 무르익어서 자포자기 신이 확 들어오는 때는 51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신병은 신의 환란은 시작이 됐고 제가 이게 사람이 편법적인 몰매 맞기 전에 미리 미리 엎드려라 이 얘기에요 굳이 초과상감 남은 것마저 다 태우고 그제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가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일찍 갈걸 때가 아니었으니까 얘가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근데 제가 그랬죠 43부터 너한테 이제 발동이 나기 시작했다고 당신 나이 얼마인지도 몰랐어 근데 지금 46이라네 3년 전부터 당신한테는 그때부터 그래 변화 환란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지몽도 들어오고 네 그때 문도 좀 심하게 그러니까 네가 43부터 이제 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점을 보러 다니는 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연륜이 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세요 소리를 하겠지만 그게 연이 아직 안 닿았었나 보지 지금이라도 귓구녕 똑똑히 열고 들으셔야 돼요 더 가슴 아픈 일 만들지 마세요 너가 자포자기 두 손 두 발 들 때에는 많은 걸 잃어버릴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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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